짱보는 길에 엄마 내게 말했지 아들 군것질 너무 많이 한다 다른 건 안 돼 꼭 먹고 싶다면 연양갱 하나 먹어보라니까 나는 흐르려는 눈물을 참고 집어동과 잘 어렵게 누르고 안 된다 했다 라는 한마디에 엄마와 나는 선전할 뻔했었지 엄마 입엔 달디 달고 달디 단 연양갱 연양갱 내가 먹고 싶었던 건 달디 단 초코비 초코비야 차 차 다 떠나라